이게 윤식당에서 나왔던 바라키토라는 건데. 바라키토. 바라키토. Muy bien, muy bien. 맛있어. 바라키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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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, 키토. 이 친구 한국에 와야 됩니다. 제가 왔을 때는 여기 안 오면 굉장히 서운해요. 어떤 느낌이냐면 베트남 커피 보면 연유 커피 있잖아요. 달달구리한 완전. 근데 이 친구는 달달구리한 거에 약간의 기분 좋음까지 섞여서 약간의 수끈 좋네. 되게 맛있다. 술은 꺾는 거 아닙니다. 아니에요? 그럼요. 죄송합니다, 제가 몰랐어요. 술은 원방이죠. 아, 원방이야. 무슨 소리 한 거야? 윤지야, 너 아이돌이야. 정신차려야 돼, 윤지야. 아, 큰일 났다. 엄마 전화 오겠다, 이거 보고. 정신차려야 돼, 윤지야. 네가 아빠 딸린 거 티 날래? 티 날래? 티 날래? 티 날래? 맛있다, 리또. 딴 것도 먹자 리또. 히닛! 아이고.